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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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 많이 먹어! 양고기 맛있다! 양고기 맛있어? 응! 오늘은 여기 스파에 왔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모자쓰고 마스크 쓰고 왔어요 여기는 스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여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개인실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차를 주고 나가셨고 여기선 이렇게 마끼 보여요 여기선 이렇게 마끼 보여요 여기선 이렇게 마끼 보여요 다 끝났어요 마사지 다 끝나면 이렇게 방으로 내려다 줘요 쉬고 싶은 만큼 쉬다가 가면 돼요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허브티하고 디저트하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펜찜한 편에 터끼란히 여기선 이렇게 마요 장마철이라서 류카스 레인부츠를 사주려고 했는데 마침 마트에 엄청 저렴하게 있어요. 지금 카키색을 골랐어요. 아이들 우산은 꼭 이렇게 투명한 창이 있어야 돼요. 태풍이 지나갈 때는 우산을 써도 비가 가로로 오기 때문에 우산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학교 갈 때는 아무래도 레인코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거북이 어항 청소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새로 갈고 그 안에 있는 거북이 물건도 솔로 다 닦아줘야지 안 그러면 거북이가 피부병에 걸리기가 되게 쉽대요. 주말마다 거북이 어항을 청소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어항 속에 지저분한 부유물들이 가라앉아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 거북이 집 청소를 다 끝냈고요. 이제 수돗물을 중화시킬 이거를 두 방울 정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뚜껑에다가 중화제를 조금, 아주 조금 덜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필터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작동시켜서 물을 전체적으로 한 번 순환을 시켜줄게요. 5분 정도 물이 다 순환되고 나면 이제 거북이를 넣어줄게요. 조심해. 됐어. 올려놨다. 어 다시 들어가려고 왔나? 원래 들어가고 싶은 거다. 어 들어갔다. 오늘은 집에서 두피 마사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얼굴에 팩을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유명한 러쉬의 슈렉 팩이고요. 얼굴에 쿨링감을 주는 그런 용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에어컨 같은 것 때문에 수분이 좀 부족하다고 했더니 추천해준 수분 팩이에요. 이거는 민트 같은 게 들어있어서 두피에다가 분사하고 손 끝으로 이렇게 마사지해주면 되게 개운해요. 몇 년째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빨리 골라줄래? 바구니에 넣으세요. 어이owa 의 Sicherheit 운동 빵 맛 와인 같지 않아요? 맛있어? 응 몰이 몰이 안녕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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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루카스 학교에서 급식 시식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에 가려고요 급식 다 먹어보고 집에 왔어요 한 번에 두 번씩 나눠가지고 하니까 인원도 많지 않고 딱 좋더라구요 급식 만드는 거나 이제 영양소 구성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영양사분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실 직접 가서 급식 먹는 모습 지켜보고 그러고 왔어요 루카스는 한 그릇 더 달라 그래서 두 그릇 먹고 있더라구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전에 다녔던 제가 유치원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와서 유치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유치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아 아 아 오래간만에 레인샵을 시부야로 예약해서 왔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아 왠지 이 가게 제 취향일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와가지고 문을 아직 안 열었어요 예약한 시간까지 좀 남았거든요 시간이 할 게 없네 갈 데가 없어요 아 여기도 예쁘다 짠 짠 아 아 아 아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트윌리도 시원한 색깔로 바꿨어요 아까 궁금했던 가게 열었어요 저런 카펫도 너무 예쁘죠 이런 가죽 소파 사고싶은데 우리 발톱에 한방에 끝날 때 요새 플라스틱 빨대가 안좋다고 해서 이렇게 종이 빨대 쓰는게 좋대요 이거 140개나 들었는데 1200엔 이에요 이거 너무 웃긴게 사이즈 두가지 있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하나 남은거 제가 사갈거에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 이거는 몰이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운거 느껴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햇님이랑 바람이랑 서로 옷 벗기기 시업하는거 거의 그런 수준의 바람이에요 오늘 너무 과한가? 많이 나요 해볼 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같이 한꺼번에 unconscious 오늘 남자는 볶음밥에 도착해 주세요 치가 Roman 불닭 사장님이 되었고 오늘 하루는 언제 좋아할거에요 오늘 한꺼번에 봤어요 밖에 안되었지요 사실 원하는 요리 애들이랑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왔는데 팥이 들어간 밥이에요. 팥 들어간 찰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로 오니길이를 이렇게 만드니까 더 맛있네요. 너 왜 내 엉덩이에 누워있어? 머리 말이야. 너 되게 무거워. 더워 죽겠는데. 안 덥니? 꼬리로만 대답하지 말고. 머리야. 꼬리만 까딱까딱. 지금 얘 때문에 에어컨 계속 켜놓고 있어요. 전기세. 니가 내라 머리. 거 confirm that. 돼지. 좀 메뉴할게. 꺄고기. 냅장 쥬고기. 이렇게 파고기. 이렇게. 크게. 조금씩 골라붙는다. 이렇게. 이거 뭐지? 이렇게. 머리가 이만큼 쑥 잘랐는데 되게 가벼워졌어요. 미용실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머리 하거든요. 지금 머리하고 나와가지고 마르노치에서 점심 먹자고 불러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염색을 약간 분홍색을 섞어가지고 했어요. 지난번에 갔던 미용실은 되게 분위기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사적인 질문을 막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비도 약간 오고 되게 날씨 흐렸었는데 지금은 또 엄청 환해졌네요. 반가운 세일. 이렇게 좀 큰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 근데 이거 매트 예쁘지 않아요? 귀여워. 플라스틱이네. 플라스틱이면 캠핑 갈 때 가져가도 되겠다. 네 캠핑. 뇌물에 가잖아요. 이 LP 너무 예쁘다. 분위기도 되게 괜찮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의자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 위에 얘는 뭐지? 이런 꽃은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져요. 진짜 바람이 엄청 시원하다. 그냥 조금만 좀élé가. 이렇게 가면 잘 어울린다. 일단 였 dessus. 후회사에는 후회사에선 다음에 두 번씩 이렇게